소희 어디 왔어요? 제코? 와 꾸꾸가 좋아요 안녕하자분 소희야 오늘 소희 어디 왔어요? 체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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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 아니고 여기 임실 임실 왔어요 임실 임실 임실에 뭐가 유명한지 알아? 뭐 치즈 치즈 소희 치즈 좋아해요? 네 얼마큼 좋아해요? 대게 점핑점핑 가보자 네 출발 그만해 네 간단하게 안좋아 갈게요 세단 좋은 뉴스 좋은 뉴스 아 네 귀여운데요 이거 귀여워 하하 소희야 여기 지역상품 파는 데인가 봐 여기 가보자 오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고구마 치즈 고구마? 아 뜨거워 뜨거워 천천히 와 근데 냄새 너무 좋아 아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네 나 나 나 나 나 음 네 나 나 나 나 나 아 맛있겠다 자 해봐 밥살 응 응 음 음 와 너무 맛있겠다 음 이거 맛있겠다 이거 맛있어 와 와 내게 다 먹고 싶어? 야야 야야 음 냠냠냠냠냠냠냠냠 저기야 와 고구마 치즈 어머니 이거 또 뭐야 이거 고구마 고구마 로리어 고구마 고구마 로리어 고구마 로리어 맛있어 고구마 로리어 천천히 먹고 낼게요 고구마 로리어 고구마 로리어 맛있어 안 보여서 그래요 자 황 어른드새 앙 고구마 로리어 맛있어 조희야 맛있어 얼마큼 거 와아 너무 이쁘다 와 이쁘다 큐리데? 와아 와아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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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란 스타일 너무 이쁘다 소희야 이쁘다 사랑해 리키 사랑해 사랑해 리키 사랑해요 리키 사랑해요 아이고 이쁘다 리키 잘했어요 사랑해요 아이 소희 이쁘다 이리 와봐 군수한테 가보자 이리 와봐 리키 저기서 고마워요 일만큼 이렇게 이로픈 바이브 치즈 와 이거 치즈 캐슬 냄새 뭐야 구독과 좋아요 지금 다 아니야 아무 맘 응 렛윤 렛윤 엄마 다진마 그냥 쌈싸라 오케이 냄새 지금 맛없으면 어머니 먹으세요 마저 먹어요 맛있어요 이거 먹고 싶어 이거 이리와 어때? 맛있어 맛있어 와! 형아 피자도 없어요 맛있어 치즈 하트? 치즈 하트 어떡해? 뜨거워? 근데 너무 맛있어 해봐 시럽? 이거 해봐 시럽? 와! 사실 이거 너무 맛있어 와! 이게 진짜 맛있어 퀄리티 입새는 더 좋은 것보다 네 이거 다 부지가니까 이제 차렷도 좀 해둬 아무튼 내가 아저씨가 이빨이 공기를 멈춰야 돼 어? 니키야 맛있어 치즈 치즈 알았다 치즈 치즈가 없어 맘에 엄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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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진이 나 너 나 나 나 맛있어 은챈이 먹어 엄마 어떻게 찍어 어떻게 먹어? 응 귀엽다 천천히, 천천히, 미안해, 천천히 먹어 맛있어 맛있어 근데 볶아가 어딨지? 왜? 맛있어 집에 가자 응 엄마 집에 놀러 갈래 네 네 어때? 좋아 좋아요 맛있어요 오늘 오면 재밌었어요? 네 얼만큼 100개 다음에 또 오고 싶어? 네 알았어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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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